한 교사가 카메라 앞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수업 방법.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쌓은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온라인 장비와 매체 사용법부터 그에 맞는 수업 내용, 학생들과 소통하는 요령까지 다양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유튜브라는 매체에 친숙한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수학 수업했던 것, 학생들하고 댓글창 이용해서 소통했던 것, 구글 클래스룸 이용해서 수업했던 것,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이 막막하기만 했던 교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었던 것들이 비슷했구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충남에선 초중고등학교의 78%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과제 중심으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격 수업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통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축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공주교대, 공주사대, 예비교사들과 우리 초중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1대1로 만나서 공부하는 원격 학습 도움단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수업을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고 있는 교사들. 비대면 수업 시대, 학교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